날씨가 미쳤나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도 영하 10도, 11도 그러네요. 요즘처럼 옷 사기는 또 애매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옷장에 있는 옷 활용 잘해서 2024년 트렌드에 맞게 새롭고 신선한 룩으로 스타일링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데일리룩이에요, 데일리룩. 근데 뻔한 패딩 가지고 스타일링하기보다는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룩이 워커베어와 밀리터리 기반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룩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워커베어 영향을 받아서 스토리를 푼 하이엔드 브랜드들 프라다 미우미우 펜디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인 브랜드들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든 룩을 나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로 이번 룩을 만든 거죠. 그럼 첫 번째 룩 들어갈게요. 첫 번째 룩은 미우미우 23FW와 프라다 24FW 맨즈에서 마음에 드는 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푼 놈이에요. 제 영상 중에 지금 바로 옷 잘 입을 수 있는 방법 영상에서 말했던 3F를 짚어가면서 말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F 전체적인 핏의 밸런스는 오버핏과 루스핏으로 기본적으로 어깨를 넓히고 바지는 툭 떨어지게 해서 최대한 다리를 길어보이게 한 룩이에요. 두 번째 F는 패브릭 아우터 더블 재킷 원단은 19세기부터 상향과 낚시할 때 쓰이는 울 트위드로 만든 더블 재킷이고 트위드 원단을 만들 때 방풍 방수 효과를 낼 수 있게 짤 수 있을 만큼 기능성 원단이에요. 그리고 바지는 더 캔버스로 만든 칼하트 더블리 팬츠이고 이렇게 트위드와 더 캔버스 두 원단의 공통적인 거친 질감을 서로 잘 어우러지게 매치하려고 했어요. 영하 11도에도 끄떡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하이브 이넥 스웨터는 100% 캐시미에요. 보온성은 확실히 있고 또 거기다가 얇아서 이게 꼭 내복처럼 효과를 주거든요. 그 위에 이 룩에서는 트랙 재킷과 오버핏 헤비웨이트 집업 스웨트 재킷을 입고 거기다가 두꺼운 트위드로 바람까지 막았으니까 영하 11도에도 끄떡없더라고요. 두꺼운 더 캔버스 바지 안에도 이너를 입어서 아우터가 전체적으로 두껍지 않아서 활동성도 좋고 또 오래 입고 있어도 피로감도 적은 데다가 사무실 안에서는 재킷을 벗어도 가디건을 입는 대신에 트랙 재킷이나 집업 스웨트 재킷을 입으면 정말 활용도 좋은 데일리 룩이죠. 모자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차콜 블랙 투톤 베이스 볼캡으로 거친 질감이 있는 볼캡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만든 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F 피니쉬 마감이죠. 바지의 워싱 그리고 안경과 부츠의 전체적인 색감 통일 그리고 브라운과 블랙의 색조합을 선택해서 저번 주에 컬러편에서 말씀드렸던 브라운의 친근함 그리고 블랙의 엣지 있는 느낌까지 그런 컬러 조합을 해서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분위기를 내는 룩을 완성시켰어요. 두 번째 룩은 프라다 이사 FW 룩에서 영광을 얻어서 푼 거예요. 첫 번째 F FIT 알파인더스트리의 MA1 오버핏 3XL이에요. 바지가 약간 아쉬워요. 지금 피어브갓 이센셜 나일론 릴렉스 팬츠인데 내가 살 때만 하더라도 사이즈가 없어서 스몰 사이즈 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센스에 보니까 사이즈 라지가 있더라고요. 관심있으면 한번 체크해봐요. 패브릭은 아래위 나일론으로 통일했고 차가운 느낌이지만 남들이 잘 안 입는 소재이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겨울에 입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너는 역시 캐시미어 안에 있고 하얀 질샌더스 그래픽 스웨트 셔츠를 밑단만 살짝 너딥해서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또 연출했고 확실히 그렇게 너딥을 하다 보니까 룩 자체가 가볍고 캐주얼해 보여요. 그리고 세번째 F 피니쉬 마감 앞에서 잠시 얘기했던 차가운 느낌의 나일론 질감에 브러쉬드 아이보리 비니 코스컨데 옆에 까만 선이 있는 게 포인트예요. 전체적으로 모나미 룩 블랙 화이트 룩이지만 MA1 재킷 안감의 오렌지 컬러 포인트와 골드색의 노스의 지퍼 포인트가 있어서 밋밋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컬러를 맞춘 검정 뿔테랑 보테가 부츠 그리고 부츠 밑창이 반투명인 것도 포인트 디테일 세번째 룩은 미우미우 23FW 워커웨어 룩에서 영감을 얻어서 푼 건데 첫번째 F 핏 핏은 칼하트 엑셀 재킷으로 오버핏감을 역시 살렸고 에스피어나지 두꺼운 이너 스웨터도 루스 핏이에요. 두번째 F 패브릭 원단은 칼하트 워커웨어의 근본인 덕 캔버스인데 덕 캔버스는 보통 일반 캔버스보다 훨씬 두꺼운 원단인데 덕 이게 철자가 D-O-E-K더라고요. 그 덕은 옛날에 18세기 17세기 그때 네덜란드 무역선에서 돛을 만든 원단이 거기서 시작됐고 덕은 네덜란드어로 천이란 뜻이래요. 바람을 조정하는 돛을 만들 때 썼던 원단이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감은 오죠. 스웨터는 에스피어나지의 와플 울 블랜드 헤비 스웨터인데 덕 캔버스와 너무 컬러도 그렇고 질감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룩이에요. 그리고 세번째 에프 피니쉬 마감 디토리트 재킷과 더블립 펜스 둘 다 빈티지거든요. 빈티지로 샀기 때문에 적당한 워싱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프리즈믹스 오버핏 헤비웨이트 티셔츠를 런러닝에서 본 룩처럼 흰색을 포인트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흰티 목부분을 더 올린거에 포인트에요. 컬러조합은 브라운과 베이지의 중간 컬러인 텐과 올리브 베이지 비니 보테가 부츠에 클리어 밑창이 묘하게 올리브 스웨터 컬러랑 맞아떨어져서 완성도 있는 룩이라고 좌평합니다. 네번째 이 놈은 펜디 이사 FW 워커후웨어 룩에서 영감을 받아서 푼 놈인데 첫번째 에프 핏 여기서 좀 아쉬운건 바버재킷이 두사이정도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근데 뭐 다행인거는 정핏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인어는 루스피스로 100% 울 집업에 우븐안감이 있어서 보온성은 진짜 끝장이더라구요. 네덜란드 브랜드고 저도 이번에 알게된 브랜드에요. 디테일들이 마음에 들고 로얄블루 컬러도 마음에 들고 실내에서 벗었을때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기장조절도 되고 또 날컷으로 마감된 목부분에 디테일도 마음에 드는 꽤 완성도 있는 놈이에요. 여러분도 브랜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요. 두번째 에프 원단은 바버재킷 왁스드 커턴 질감과 어울리게 마침 내가 피어오브갓 브러쉬드 카고 펜스가 있어서 기가 막히게 매칭이 잘 되게 셋업 룩을 완성시킬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울 이너를 로얄블로 포인트 컬러로 잡으면서 거친 질감의 왁스 재킷 브러쉬 펜스와 브러쉬드 울 이너로 질감의 통일감을 주려고 했죠. 세번째 에프 마감은 전체적으로 같은 질감으로 왁스드 커턴 바버 재킷과 브러쉬 된 바지의 표면감 그리고 거친 표면감을 가진 울 질감으로 전체적으로 질감을 통일감 있게 줬고 로얄블루 포인트와 스톤 아일랜드 블랙 울비니 그리고 블랙 보테가 부츠로 컬러를 맞추면서 이번 룩을 완성했어요. 다섯번째 마지막 룩은 앞에서 4가지 룩을 만들면서 제가 느낀 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MA1 재킷으로 컨템프한 밀리터리 룩을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첫번째 에프 핏은 전체적으로 오버핏이죠. 알파 MA1 4XL 울 부클 릴렉스 핏 팬스 그리고 이너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코스 알파카 V-NEX 스웨터로 툭 떨어지는 여유로운 핏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두번째 에프 패브릭은 원단은 차가운 느낌의 나일론과 따뜻한 느낌의 알파카 스웨터와 울 부클 바지의 거친 표면감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질감이지만 또 다르게 서로 믹스 매치 되면서 나름 괜찮은 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세번째 에프 피니쉬 네이비 빅사이즈 비니 랑 아디다스 캠퍼스 클라우드 화이트코어 신발 사이즈 까지 신경 썼거든요. 신발이 너무 작으면 릴렉스 핏 바지 안 어울리니까 그런 디테일 까지 신경 썼고 전체적인 오버사이즈 밸런스를 맞추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어요. 오버사이즈 핏 감으로 포근하게 감싸면서 아우터에 포근한 룩을 잘 연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오늘 다섯 룩을 막바지 겨울에 입을 수도 있고 또 이른 봄 거기다가 2024 가을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링 룩들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사실 룩을 만들 때 이 각각의 룩이 어떤 느낌으로 표현됐으면 하는 큰 틀을 잡고 소재 핏 마감을 선택하고 그것들이 다 잘 어우러지도록 만들어가는 재미가 엄청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고 막 소름을 돋게 하는 노래처럼 이야기가 있어서 재밌고 생동감이 넘치는 게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재밌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또 스타일링해서 추천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컨텐츠였으면 좋겠고 추운 겨울에 감기 걸리지 말고 다음 주에 봐요. 그럼 오늘도 Peace out!